오늘은 그녀와 동물원에 놀러왔습니다. 자기야, 여기 오니까 분위기 좋은데 너무너무 많다. 자기야, 우리 사진 찍을까? 그래, 그래, 그래. 자, 하나, 둘, 김치. 자기야, 자기가 내 얼굴 다 가려버렸잖아. 알았어, 알았어. 다시 찍자. 하나, 둘, 김. 자기야, 어때? 예쁘지? 너무너무 예쁘지?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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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자기야, 나 너무 덥다. 자기야, 그래? 잠깐만 기다려, 내가 아이스크림 더 어때? 알았어. 이렇게 좋은 날씨에 왜 혼자 있는 거야? 왜 이러세요? 라인에 거짓이 없는데. 왜? 남자친구 있어. 남자친구가 어딨어? 잔돈 놓고 왔다. 뭐야, 저랑 남자 사귀지 말았어? 아, 저기! 아, 왜 이래? 다 알면서. 자꾸 이러시면 나 무서워서 울지도 몰라. 이럴 줄 알았던 그녀가. 어우, 좋은데? 라인이 거짓이 없어. 어, 왜? 하늘 아름답구만, 왜? 이 아름다운 세상 그만 살고 싶어! 어라! 도망가! 넌 어딜 갔다가 이태우는 거야! 죽을 거야! 그녀!